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직 뭔가 이 술자리 의혹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는 듯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거짓말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디테일해서 그래서 사실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붙였는데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좀 있어서 무엇이 사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 뉴스로 정의를 했는데 그거는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의 못하고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지금 국회의원의 의무다라고 김의겸 의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첼리스트 변호인은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폭로를 전후해서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연락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첼리스트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데 자신한테 그 폭로를 하기 전후해서 김의겸 의원이 나한테 접촉해온 바가 없다. 팩트체크가 안 됐는데 얘기해버렸어요. 김의겸 의원은 배지 달고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성환 정치기의장, 김의겸 의원은 동의를 못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가 여태까지 이 사건이 국감장에서 이렇게 드러난 이후로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의겸 의원이. 그리고 적어도 그 말이 발원지인 첼리스트와 좀 접촉을 해서 그 얘기를 직접 본인에게 들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움과 이런 게 남아 있죠, 여전히.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김의겸 의원의 실책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첼리스트 앞에서 본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느 일반인이 이렇게 간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녹음될지 몰랐다. 정말 황당할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긴 할 겁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겁없는 거짓말을 그렇게 순간순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길게 지어낼 수 있는가. 어느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첼리스트와 이세창 씨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제보자가 동의 없이 녹음을 해서 제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첼리스트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지는 첼리스트잖아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김의겸 의원이. 왜 조금 더 정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후속적인 것들을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 번 좀 봅시다. 이제 첼리스트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그래픽 좀 다시 한 번 좀 주세요. 김의겸 의원이 폭로 전후에서 첼리스트 나에게 한 번이라도 접촉해온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첼리스트 A 씨도 팩트체크가 안 됐다. 나한테 연락해온 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김재섭 의원께요. 김의겸 의원은 모 일간지에서 기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셨고. 그렇죠. 배지를 달았고. 백리슈 구석의 거대 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분이. 최소한 국감장에서 저러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선 그 논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첼리스트한테 기본적인 팩트체크는 하고서. 물어는 보고서 의혹을 제기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자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말씀하신 내용 100% 공감하고요. 게다가 김의겸 의원이 누구십니까? 작년에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가장 앞장서서 하셨던 분이잖아요.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잖아요. 언론중재법이 가짜 뉴스 엄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보기에는 민주당의 불리한 가짜 뉴스는 엄단해야 되고. 본인을 향한 이런 술자리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들이 저런 질문하라고 국회의원 배치 달아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감장에서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아시아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을 대한 사실상 인심모독적인 발언들을 하라고 저렇게 무거운 자리를 준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든지 아니면 사적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발휘하라고 국회의원 자리 국민들이 앉혀준 거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첼리스트 같은 경우에 첼리스트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이런 지적들도 앞서서 해주셨는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굉장히 폭언을 일삼았다든지 일종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언론 보도상에 나와 있었거든요. 좀 너무 허황된 거짓말이긴 했지만 사실 첼리스트와 그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생각해보면 이렇게라도 거짓말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허황된 거짓말까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 허황된 거짓말을 철속같이 믿고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표로서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이 준 표의 무게를 굉장히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는데 김의겸 의원이 깔끔하게 이걸 사과를 하고 내가 부족했다. 이러면 사실 좀 일단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김의겸 의원은 뭔가 계속 본인의 정당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가 논란의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뭔가 이슈가 되면서 저희도 이 아이템을 좀 다루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어제 김의겸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무슨 사령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평시 체제라면 평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이 평시인가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겸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겸군을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의겸 의원 같은 분은 지금 생각에는 한동훈 장관이 겸 사령관이고 자기는 그러면 시민 저항군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막 그그러운 투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뭔가 꿈속에서 헤매는 거죠. 사실은 그냥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남녀 사이에 싸움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걸 가지고 국회에 와서 떠들어서 망신을 당하고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김의겸 의원은 뭐 계엄 사령관에 비유를 했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약간 김의겸 의원이 뭔가 요즘에 꿈속에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의겸 의원의 지금의 현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김의겸 의원이 두 가지 잘못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감 때 그 질의를 할 때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좀 성급한 질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런 논란을 낳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잘못은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는데 지금 계속 어쨌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저도 왜 고집을 피울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종의 자기가 스스로 구축한 확증 편향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럴수록 지지층들로부터 특히 강경 지지층들로부터 지명도가 높아지고 환호를 받고 지지를 받는 게 그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김의겸 의원이 사실이 어떻든 간에 이런 논란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하고 맞서는 그런 어떤 포지션에 서게 되고 계속 언론을 통해서 호명이 되니까 아마 그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계엄사령군 저런 표현이 사실과도 너무 다를 뿐더러 국민들의 보편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혹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마침 독재 정권 시대에 계엄의 비유를 하고 헌정 질서가 중단된 상황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고 보편적 공감을 좀 얻기 어렵다고 보고요. 저러면 저럴수록 저는 정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립된다고 봅니다. 고립된다? 왜 저걸 김의겸 의원이 깨닫지 못하는지 안타까워요. 지금이라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고 꺾을 건 꺾어야 했는데 너무 요즘 정치인들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꺾을 땐 꺾어야 됩니다. 꺾을 땐 꺾어야 된다. 정치인이라 하면 이상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박원숙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첼리스트 A씨의 인터뷰가 있기 전에 한동훈 장관은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이 반박에 나섰었죠. 그 목소리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저세 가치한 뉴스를 유튜버와 협업해서 뿌리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면책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하니 저도 법대로 법정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따져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국회의원과 그리고 기자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제가 협업이라고 말한 것은 그 통상 중에서 수준을 벗어난 게 아니고요. 오히려 협업이 잘 안 됐죠. 선발이 잘 안 맞았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가짜뉴스 엄중 책임 설례를 만들어야 한다. 김의겸 더 탐사를 즉각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민주당 흑색 선생 김의겸 의원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대로 놔둘 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